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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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우리는 취업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노동 생애 동안 재해라던가 실직, 임금체들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이런 노동복지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노동자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강순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 이렇게 바쁘실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도입 부분에서 압축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생애 동안에 필요한 서비스, 이것을 다 한다라고 그냥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압축하자면 이른바 노동보험. 노동보험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거든요. 이 두 개의 보험을 가입 적용시키고 보험료 책정하고 증수하고. 산재보험은 저희 사업을 직접 하고요. 고용보험은 사업 집행은 고용센터라든가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 두 개의 보험 관련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병원이 있습니다. 출발은 산재병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전국에 10개의 병원과 3개의 의원이 있는데 이런 병원을 지금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전담병원 이런 역할까지 하는 병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게 이른바 어려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이런 분들을 위한 각종 융자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등등의 이런 근로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3대 축으로 이걸 종합한 게 이른바 노동복지 허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생애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른바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항상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곁에 있다. 이때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영세사업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 특고 이런 사업주 영역에 계신 분들까지도 일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 이런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어떤 안전, 경제적인 문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분명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야 했죠. 어떤 역할을 좀 했다고 보십니까? 뭐 아주 제일 아마 바쁜 공공기관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코로나19와 함께 취임을 했는데요. 작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취임식을 못하고 대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확대 간부회의로 대체할 정도였거든요.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재 처리 기준이 마련해야 됩니다. 코로나19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포함해서 서비스 전달자분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산업재해에 대한 기준을 마련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들 병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병원이 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또 산재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전국에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이게 또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소득이 급감하기도 하고 임시적으로 일을 쉬어야 되는 휴직 이때 각종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지원금 사업도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했어야 됐고요. 그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기부금 사업을 가지고 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또 채불노동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채불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늘상 우리가 또 확충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들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지만 노후와 노후소득도 보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퇴직금 이런 걸 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보호해 준 역할로 또 건실이 해놔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 이런 부분들의 온갖 사업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저희들이 아주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에 정신이 없이 지금까지 뛰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이 그동안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썼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가치가 또 빛이 났던 뭐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위기였습니다만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이른바 노동복지허브로서 아주 명실상부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합축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실력과 또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의를 보여주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그런 기관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이사장님과 좀 연관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공단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료분들은 이사장으로 거의 다 내려오셨었는데 그러니까 민간 출신이시잖아요.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시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을 보면은 노동경제, 복지, 전문가로 많이 또 알려져 계시는데 민간에서 오셔서 우리 공단을 봤을 때 아, 이 점은 정말 강점이고 잘하고 있고 다만 이 점은 좀 아쉬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공단을 쭉 지켜봐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단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참 열심히 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의 평가는 산재보험을 하는 이런 공공기관. 이런 인식이. 맞아요. 그런 정도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나 예산 인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의원들조차도 대부분 그렇게만 보고 계신 것처럼 참 억울하다. 우리 공단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복지와 관련한 일하는 모든 분들 노동자와 어려운 사업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우리가 다 하는데 왜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물론 산재가 저희들 핵심 기본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니까 실력도 되고 또 그 병원을 포함해서 인프라가 대단합니다. 이걸 지원하는 R&D 연구개발 하는 연구소도 세 개나 있고요. 인력들도 1만 명이 넘는 전문 인력들이 각 부분에서 최고로 이렇게 또 전국의 넷득을 갖고 있고요. 이게 대내외 이런 연결망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데서 이런 협업체계. 우리 우선 내부에서 부서실 또는 이사 소관 간에서 또 병원과 보험사업과 복지사업 간에서 네트워킹하고 이런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했었습니다. 이러지 못했던 것이 저는 안타까웠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다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노동복지허불이 체계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쭉 나와 있던 바대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결되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이사장님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계속 노동복지허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임 이후부터 계속 노동복지허브를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딱 개념이 안 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종합적으로. 우리 슬라이드 나와 있습니다만 한 축이 아까 말씀하신 일하는 사람이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로 대표되는 부분이죠. 이분들이 노동생이면 취업에서부터 이제 퇴직할 때까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또는 죽거나 하는 이른바 산재가 있고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고용보험이 있고요. 또 임금을 못 받거나 하는 임금 체불이 있고요. 또 이제 늙어서 노동시장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지금 말씀드린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 공단이 다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른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애를 낳아서 기를 때, 또 자녀 학자금 필요할 때 또 심지어는 각종 축제로서, 노동자 축제 이런 부분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다 또 저희들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일하는 한 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자로 보통 오해를 하는데 사업주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영업자나. 그렇습니다. 영세자 영업자, 또 소상공인, 특고라고 하는 부분은 중간 성격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창업해서 또 도산이라든가 폐업을 해야 될 때 또는 재창업할 때 이 과정에 체불, 체납, 또 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신용보증을 받아야 되거나 등등이 필요할 때 또 저희 공단이 곧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게 종합합의 노동복지가 되고요. 이거 다 아우르는 그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허브입니다. 그래서 노동복지 허브가 그렇게 된 거고요. 이 허브가 되면 이런 핵심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있고 정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이외에 이런 부처들과 네트워킹하는 이런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 또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는 데서 제일 노하우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또 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업, 이런 역할들 이게 허브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핵심 사업은 직접 하지만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 우리 관련한 사업들은 우리 데이터를 주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또 네트워킹하고 또 정책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까지도 하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허브의 역할을 잘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좀 기대가 돼요? 우리 노동복지에 대한 그간의 많은 비판들이 상호 중복 투자 또 사각지대 이게 효과가 낮고 비용 낭비, 재정 낭비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극복하는 단초가 허브라고 하는 이 체계가 잘 구축되면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죠. 통합관리,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건 굉장히 건방적인 얘기죠. 조정 또는 어떤 협력 체계를 통해서 그 다른 협력기관으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정보도 드리고 또 서로 피드백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의 큰 이슈가 7월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이 되잖아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금의 고갈 문제라든가 또한 확대 적용되면서 오히려 저성과자들이라든가 이들의 취업 문턱, 일자리 문턱이 더 높아져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입장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선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또는 전국민 산재보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사각지대, 특히 사각지대라는 게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기존에 적용되던 임금 노동자 중심에 이분들은 일하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지에 계신 분들이고 더 어려운 분들이 이분들한테 일단 사회보장제도 내에 편입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데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부분이 대표적인 게 재정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도덕적 해의를 포함해서 그런 데서 우남용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단적으로 어떤 방향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각 TF들이 구성이 돼서 우선은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업을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고용보험에서 예를 들면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건 이미 정해졌습니다만 그런 것 등등 산재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남용되거나 또 세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포함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데서 우리 전속성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한 사업장에 오롯이 고용이 돼 있을 때만 적용을 하는 이런 원칙이었는데 그런 걸 완화를 해서 들어오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건 일이 굉장히 많고 소득을 파악하고 기준을 매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에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 저희 공단하고 또 정부 당국하고 세무 당국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짜고 있고요. 재정 결국은 재정 안정화 이 방안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여론 이런 부분들을 발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국가에서 좋은 제도들, 복지 혜택들이 참 많은데도 아는 분들만 또 잘 찾아가시고 모르는 분들은 다 이렇게 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몰라서 못 쓰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혹시 소개해 주고 싶으신 게 좀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데 꽤 많이 녹아 있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일하는 여성분들 일가정 양립이라고 얘기해 지금 일생활 균형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분들 직장 어린이집도 근로복지공단에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27개가 있다가 올해 이미 4월에 5개를 추가 겪어냈고요. 주로 이제 산업단지 쪽에 있는 건가요? 단지 쪽인데 지금 지역 거점이라고 그래서 도심에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공공 어린이집이잖아요. 직장 어린이집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일반 교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이외에 다양한 분야별로 사무 전문 이런 지원하는 인력들까지 있고 제정이 나름대로 공공재정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혜택들이 좋죠. 그래서 그런 직장 어린이집 저희들이 직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올해 말까지 하면 37개가 전국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근로복지네치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까지도 또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일하는 분들이 우선이고요. 일하는 근로자 자녀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대대적으로 이미 하오던 사업이 확충되는 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기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퇴직연금 사업입니다. 퇴직연금제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노소득 보장 장치이자 또 퇴직금이 띄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건데 이게 우선 전체는 그렇고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기금, 국민연금 기금처럼 이 돈을 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더 안정적으로 올해 내년 올해부터 시작은 하지만 실제 적용은 내년 4월부터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높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노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본인들이 퇴직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단에 맡기면 공단에서 그거를 기금화해서 운영을 해주는 그러면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으니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 최소 수익을 보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연금 기금과는 달리.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또 세금으로 그분들의 퇴직금까지 지원하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우리에 대한 운용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기술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수익률은 약간 일반 모험 벤처나 이것보다는 낮추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걸로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 중소기업 운영하신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 3조, 2천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죠. 80%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뷰는 아직 모르고 있거나 또는 가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데 계신 사업주들 또는 근로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임기 동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역점을 두고 나고 이거는 정말 꼭 하고야 말겠어.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욕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사업이 노동복지 허브라고 하는 이거를 좀 제대로 정착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반의 핵심은 저는 데이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질문도 해주셨고 답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도 만들었고요. 이 빅데이터 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업무를 효율하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또 일감을 제대로 갖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고객들, 국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더 풍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를 높이는 그런 거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 데이터 기반의 노동복지 전달책을 구축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좀 아주 집중적으로 잘해놓고 싶은 게 있고요. 물론 노동복지협으로서 우리 내부의 협업체계 구축 말씀드렸던 칸막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허물고 좀 융합하고 협업하고 이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노동복지협으로서 아주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일하는 분들 더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백신도 있기도 하고요. 그간 정부도 그렇고 저희 공단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어려움은 곧 극복이 될 거라고 믿고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거든요. 그간 우리가 IMF 위안위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97년 위기 때도 그렇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례들이 있고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이런 저력이 있는 국가 또 국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좀 버텨주십사 노력하십사고요. 저희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모든 분들의 희망 버팀목으로서 거기에 힘을 보태고 밑거름이 되도록 아주 굳건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또 많이 성원하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일복 많으신 분으로 유명하세요. 취임과 동시에 각종 많은 일들이 몰려왔는데 저는 이렇게 일복 많은 분이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셔서 한켠으로 참 좋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